그리고 마음껏 재미있게 이 축제를 누리더라, 누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분이 오시네요. 네, 연예의 대상의 김신영 씨와 성룡영화상의 김신영 씨, 다른 점일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하나고요. 그리고 아주 멋진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좋은 조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몇 발자국만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고현영 씨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셔서 1층에서 조금만 찍다가 이동하겠습니다. 네, 2층에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네, 정면까지 보고. 자, 이제 공식 포트홀로만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고현정 씨. 좀만 왼쪽, 오른쪽 다 골목을 바라봐주겠습니다. 고현정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